안녕하세요 옥트 온라인 여러분 저희 이제 오늘 제의를 이겨라 하는 날인데 먼저 옥트 스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가슴 등 하체 어깨 이렇게 한 번씩 다 해줬어요 근데 저는 보통 일주일에 다섯 번 운동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가로 하나 더 해주거든요 이번에는 어깨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옥트 스텝을 어깨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가벼운거 하나 그리고 무거운거 하나 알려주세요 가벼운거? 네 어깨운동 하나하고 팔운동을 할건데 어깨운동은 앞에 운동 이게 좋은것더라고 아놀트프레스 아놀트프레스가 굉장히 좋은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대서 위로 쭉 올리기 하나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위로 올려주기 다섯 후 그리고 두번째 사이드 매트롤 레이즈 옆으로 던져주기 오늘은 던져줄게요 셋 넷 다섯 여섯 던져주기 그리고 세번째는 우리 팔운동을 알았잖아요 무거운거를 들고 덤벨이 덤벨 중에 무거운게 있다면 그걸 들어주시고 양손으로 하나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후 셋 후 올릴 때 천천히 올리고 내릴 때 천천히 내리고 오케이 자 이렇게 주면 되세요 이 세가지 운동을 레스트 12분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부로 가면 자 준비되셨죠? 여러분 다 시끄러울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일단 가도록 할게요 네 고 레디 업트 괜찮아요? 크게 한테 들려가지고 자 바로 스트레스부터 3 2 1 트와트 트와트 위로 꾹꾹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어깨 앞으로 어깨부터 내릴땐 어깨 앞으로 어깨부터 내릴땐 어깨 앞으로 어깨 앞으로 앞쪽으로 올릴땐 옆쪽 어깨 주욱 올릴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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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앞쪽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뒤엉으로 뒤엉으로 됐어요 팔이 뒤엉으로 ө креп 오 экспер 오우 오오 집중 옆Å 3 옆으로 쭉 올려주세요, 칼 다 비키고 가져오십니까 올릴 때 손 내뱉고 와우 만약에 승모의 힘이 들어갔었으면 간혹 범위를 모두 줄게 하는데요 덤벨 중에서 더 무거운 게 있다면 무거운 범위를 바꿔주시고 2, 2, 3, 2, 1 아래에서 푹푹 위로 던지는 게 아니라 타임을 위로 생각해서 천천히 내려서 천천히 올려주기 정면으로 가게 칭, 너무 wife 3, 2, 1, 1, 자 4, 3, 2, 3, 2, 1, 자 1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2, 3, 3, 2, 3, 3, 2, 1, 자 저의 키는 이기라는 말입니다. I'm kidding, my knee! 2, 1, 2, 2! 아, 감사합니다. et OF 3, 2, 1, offenders! 아, I 적이 없다. 옆으로 던지기 3, 2, 1, 5 어깨가 아파. 어깨가 아파. 아, 좋다. 자, 팔. 파리. 2, 1, 2, 3, 4. 돌려주기. 내릴 때 팔 박히고. 2, 2, 1, 2, 3. 3. 달리야. 오케이 더! 바닥. 무섭다! 어.. 열란다. 눌러. 어이.. пять. 자 세번째랑 그렇죠? 네. Cotton Korea.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 3, 2, 1 4, 6, 8, 10 1, 2, 1, 2, 1 한 번 더 하죠? 한 번 더 하죠? 하죠? 너무 힘들게 살짝 팔을 질고 부르시면 졌어요 물 다락이? 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? 아 숙모아에서 힘이 가졌어 그러면 만약에 숙모아 힘이 들어가는 곳은 너무 높게 마르고 잠깐 가빠 높이 허릉동 난 이 기회만 못 봤다 네 아유 눌러주세요 어? 나 오늘 가면 해? 어? 나 오늘 가면 돼? 어? 나 오늘 가면 돼? 어? 나 오늘 가면 돼? 쟤를 이겨야 할 수 있어요 오늘 어? 나도 하는데? 나도 쟤를 이겨야 할 수 있어요 아우 아우 혹은 destru Mongo 회원 오늘 정터틀 어떻게 일을 위해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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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3, 2, 1, 1 다시 맞았나? 마지막으로 다행이다 이틀은 또 느꼈어 한글동이다 다시 맞았나? 다시 맞았나? 가기가 너무 힘든데? 잘한다 네 천천히 내리세요 딱 음악 오케 Kanye 어깨five 3, 2, 1 Pennsylvania 푸시업id extra 마 find out 괜찮을 것 같애요. 마지막에. 그거 알아요? 손목을 패치할 것 같으면 더 배가 들어온다. 진짜 이게 왜 이렇게. 신기한 것 같아. 또 다음은 어때요? 아니 원하네. 1, 2, 3, 3, 4, 6, 7, 7, 8, 9, 9, 10, 9, 10, 10. 맞아. 맞아. 지금 찍 roy так 나아플 수가 없다 popula. 반갑서는 Illustrator 오ullo 것을 disputeه. Nice. 마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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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주세요? 아직 안 움직이겠습니다. 거의 다 끝났어요. 가자! 끝났다! 끝났다! 저희 2분뒤에 바로 그거 재이를 이겨라 다시 할게요. 잠깐 라이브 껐다가 할게요.